트로트 음악의 세대를 아우르는 두 스타 김다현과 손태진이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만나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손태진이 진행을 맡고 김다현이 고정 게스트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트로트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 두 세대 간의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 손태진의 따뜻하고 친근한 진행 스타일과 김다현의 신선하고 열정적인 에너지가 결합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클래식 트로트에서 현대 트로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트로트 음악을 조명하며 관련된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각 에피소드마다 특별한 게스트가 초대되어 자신의 음악과 경험을 공유하며 트로트 음악의 다양한 매력을 탐색합니다. 손태진은 그의 깊은 음악적 지식과 풍부한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며 차분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게스트와 시청자 사이의 교감을 증진시킵니다. 반면 김다현은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트로트 음악에 접근 프로그램의 신선함과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김다현의 참여는 특히 젊은 관객들에게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매력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의 유쾌한 에너지가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한층 더 밝고 즐겁게 만듭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 방영 초기부터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두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손태진과 김다현이 보여주는 화합과 교류를 통해 트로트 음악의 깊이와 폭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트로트 음악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해석을 조화롭게 다루며 이 장르가 계속해서 세대를 넘어 사랑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